5만이다. 소스. 오케이! 야, 5만이야. 야, 야, 야. 시작해. 시작해. 역시. 자, 오케이. 계속 올리자. 아침이니까 저번에 우리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선수들하고 붙은 적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디 왔습니까, 김태훈 선수? 무려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네, 경희대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역시 태관이 요새 리뷰자들도 하고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잘해, 이제. 이제 저희가 오늘 만나볼 학교는 경희대학교인데 최근에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종별,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두 조가 결승에 올라갔어요. 박수, 박수. 한 번 얼펴줘요, 올해의 성적. 경희대학교의 자기 자랑. 일단 대회를 나가면 다 순위권 안에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개인 소개를 해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4학년 최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승한 박성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종별 1, 2, 3등을 다해본 양지웅이라고 합니다. 4학년 김승현입니다. 저는 2학년 인석현이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단기 출신이고 용윤형 후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복선수 이병진이라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1학년 권승민입니다. 1학년 수홍기원입니다. 아니, 혹시 온 더 플레이 나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온 사람들이 몇몇 보여요. 그쵸? 병진아, 머리 좀 살짝 만지고 온 것 같은데. 내리면 좀 빈 것 같아서. 빈 것 같아서. 또 한 명 더 있잖아, 파트너. 파트너 오늘 머리 세게 만졌는데, 아직. 머리 안 만졌습니다, 저는. 머리 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대로 머리라고? 에이! 머리 뭐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스프레이 프레스. 그래요? 너 만졌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15일 동안 휴가를 받고 왔거든. 14일 동안 라켓 한 번 잡아본 적 없어. 밑밥이에요? 어? 아니, 샷 1이니까. 밑밥 맞어, 근데. 밑밥 맞는데. 이제 우리 조금 많이 쉬고 왔잖아요, 그쵸? 좀 많이 쉬고 왔어요. 많이 쉬면서 운동을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프리들도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고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느슨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김재현 선수? 네, 맞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 볼 보세요, 지금. 왜 여기가 너무 느슨하지 않아요? 얼굴도 많이 타고 왔어, 지금. 사실 솔직히 오늘 우리 불안하긴 해. 뭐 지면 한 번 더 오면 되죠. 복수장으로 오면 되니까. 오늘 또, 오늘 경기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고 싶은 선수, 오늘 진짜 한 번 밟아보고 싶다. 상민이 형이랑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상민이 이유는? 대학교 다 한 번도 못 이겨서 복수를. 4학년 동안, 아, 4년 동안 경희대한테 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봤던 용대 형이랑 한 번. 오케이, 좋았어. 오늘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왔었으면 진짜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운동 선수가 휴가 때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오오오오. 야, 그건 네 나이 때나 하는 거야. 난 이미 다 해놓고 지금 다 쉬고 있는 건데. 으헣흠흑. 또, 저기 머리 세게 바른 석현아. 대현이랑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합 때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야, 아, 아무튼. 이제 경기는 21.3세트 아니에요. 유튜브는 15.3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해볼 만에 21.2세트 좀 오래 뛰어야 되나. 한 경기 포기할 건 확실하게 포기하고 두 경기 잡는 걸 가야 돼 우리는 체력들이 오나 좋으니까 자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유넥스 김태관 김재현 선수 대 경희대학교 인석현 이병진 선수의 첫 번째 경기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넥스 어짜 질 거니까 마음 내려놓고 해 알지? 저도 하고 싶으면 즐겨 오늘은 예? 근데 잘 저라 세트! 우리 세트는 좀 아마 유넥스는 밀리지 않을까 기다려줘 기다려줘 나이스 긴장했네 야 긴장했다 임형준 긴장했다 피곤트 피곤트 깜짝이야 오케이. 됐어요. 다리가 안 나가. 앞에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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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지 말래. 썩 쓴다. 뒤에 좀 빠져있어.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와하. 오지 말래. 에이. 됐어요. 야 휴가 때 뭐하고 온 거야. 쟤끼라! 다리가 뭐야! 여기 쳐가면 돼. 후! 점프 이만큼 뛰는 것 같아. 오! 우와! 잘 나 진짜! 포텍스! 포텍스! 어? 소리가 뭐야? 오! 소리가 세다! 임팩트가 좀... 아! 됐어! 10초! 일어나게 된다. 후!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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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와! 와! 오! 나이스! 굿! 호! 저기 있어. 다 잡았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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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원래 100%인데. 그래서! 우! 야! 어! 아! 이홍 투! 운동 1툴 했던 사람과 안하는 사람 차이인데 지금 딱 보였어 했으니까 친 거고 안 하니까 못 뛰어 간 거잖아요 안 이거 때려버려야지 오, 나도, 오케이. 1세트만 우리 유닉스가 이기면 경진이 더 숨는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기사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좀 멘트치기가 어렵다. 재현아 힘내.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이스! 변진이 긴장했다! 변진이 형, 네트를 중간에 맞히면 어떡하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더 참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남은다! 이성!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길게 봐, 길게 봐. 정당이 정했어. 우리 병진이한테 주자, 우리도. 병진이 긴장 너무 많이 했다. 실수만. 맞았다. 아! 왔어, 왔어. 아, 미스. 아하하! 잘했다. 야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야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좋다 좋다 좋다. 자 좋다 좋다. 이겨보자. 하나. 오케이.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 심판이 정해야 되지 않나요? 인이 아웃이야. 인이 아웃이야. 오이. 아유 너무 세트. 아 쎄다. 아아. 잘 나왔다.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이병진 두 주먹을 줄 끈지네. 아아. 좋아야 돼. 하나.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야. 야. 아웃. 아이트. 아하하아아. 아아. see. 아핰. 아핰. 아. 하하. 이러면 경진이 긴장 풀리는데 풀리네 쇳볼이 진짜 개잘 나왔네 야 그래 조금만 진지하게 이제 진지하게 집중 하이! 조금만 하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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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웃으면서 좀 해라 오씨 오케이! 하! 하! 오케이! 컷! 아 풀렸어 풀렸어 오케이! 자! 해! 으! 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으악! 으악! 오! 오케이! 헐! 이제 이제 팀 파이니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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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받았어! 받았어! 아! 아! 와!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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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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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들어 힘났네 스마일 볼 좀 아까도 알고 있어 위로 추진이가 세니까 이렇게 아웃이 나온다고? 미안 미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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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5만이야 아이스 오케이 야 5만이야 하 하 하 하 하 아 오케이 에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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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 하 오케이 끝까지 해 끝까지 해 할 수 있어 나도 나도 아 안돼 안탄냐구 아 병진이 잘하네 병진이 잘한다 실수하라고 한거 그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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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아유 또 잘하네. 다이소! 좋아! 다이소! 좋아! 좋아! 다이소! 태관이 눈빛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 잡을 것 같아. 무선도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아 제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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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게 경기가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점 차이밖에 안 간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쳤다. 됐어. 준비 잘해. 철! 철! 아아! 다이소. 후! 아웃! 에이. 휴! 다 uniqueness. 오오. 다 exterminio 도대체. 너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집중해. 몰자 몰자. 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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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임희영. 정확하게. 아, 뭐예요? 아, 병진이 나이스! 레이소! 와, 좋아! 야, 이걸 뒤집나? 야, 이걸 이기나요? 아니야. 야, 오, 야, 오! 너 š Photoshop! 야, 오, 야, 오! 어휴, 시장아! 아, 의욕 받아야 돼. 아, 의욕 받아야 돼. 무조건 헤피니까, 앞에서. 하던 대로 하고 실수만 해요. 오케이, 오케이. 타임, 타임. 하... 하, 하... 하 부 지뢰... 부 지뢰... 전기창 위 Ken, 전기창. 전기창 위 crianças vous ausge가요. 어! 에이! 파! 에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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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자. 봉지, 마무리, 마무리! 어, 석경이도 잘하네. 야, 마무리 가자, 마무리! 경희대학교 잘하네, 역시. 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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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확실히 앞에 나가는 게 안 되네. 화이 화이 화이! 넓은 한참이, 한참이! 세간이가 가장 이 업앤따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못하면 진짜 이만큼까지 내려가거든요. 잘하면 이만큼까지 가요. 지하세계까지 있어. 하우! 아, 이거 걸려! 괜찮아라. 아, 이거 잘한다! 역시! 잘한다! 잘한다! 하나만 하면 되겠다! 하나만! 아, 진짜! 아, 진짜! 아, 하나! 아, 하나!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정말 박빙이었는데, 아, 진짜!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정말 박빙이었는데, 어땠나요? 후반에 그냥 풀려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석형이는? 저도 긴장을 했었는데, 정진이가 너무 긴장한 모습 보고, 저는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나보다 더 긴장했구나! 그러면서 널과 긴장이 풀렸구나! 경기적으로는 어땠어? 좀 늦었다, 느렸다, 뭐 이런 거 있다나? 휴가를 다녀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좀 더 편하게 게임 뛰었던 것 같은데, 시작 시즌에 했으면 좀 많이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잘하던데. 아, 저는 뭐, 센 멘트 있잖아, 뭐. 좀 많이 느리셔가지고. 요닉스 선수들, 아니 휴가 때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아까 점프를 이만큼 뛰던데. 휴가 때 운동 좀 한 번도 안 했어? 네. 되게 당당하다. 나도 안 했어. 나도 안 했는데, 뭐 오늘 경기. 어땠는지 말 좀 해달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휴가 갔다 온 것 치고는 좀 괜찮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았는데, 뭐 예상은 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휴가인이네. 처음 들어갈 때, 애들이 좀 긴장한 게 보여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아쉽네요. 마지막에 드라이브 하나 날려가지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네요. 아, 그러니까 진짜 할만 했어. 그래서 어떤 건지 잘했는데, 아, 우리는 이걸 노려야 돼요. 왜냐면, 언더플레이를 처음 나오는 선수들은, 살짝 긴장할 수 밖에 없어.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도 겪었던, 호되게 1패씩은 가져가잖아. 여기 처음에 딱 긴장했는데. 진짜 긴장이네. 병진이 헤어필 했는데, 네트 저기 가운데 맞춰버리잖아. 너무 잘 모르겠는데. 평소로 국내대에 뛰는 건 다르잖아, 느낌이. 그치? 여러 코트에 있을 때, 나만 들어가서 내 코트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옆에서 떠들어도 되지, 잘 나와야 되지, 카메라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 잘 이겨낸 것 같아. 재현이도 두 번째 지는 건가? 네, 두 번째. 휴가 다녀와서, 촬영 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죠? 네. 책 다른 경험이었죠? 네. 강요해 이제.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경희대의 인석현, 이병진 조가 이기면서, 경희대학교가 1대0으로 시작했고, 제가 두 번째 뛰니까, 제가 한 번 이겨볼게요. 맞는 경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손 돌려야지! 구독! 알림 설정! 잘했어, 잘했어.